안녕하세요 인사드리겠습니다 팀 설계자입니다 차렷 인사! 안녕하세요 저는 설계자에서 막내 전만 역을 맡은 탕준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소중한 주말 시간에 이렇게 우리 영화 설계자를 보러 와주셔서 진심으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큰 관인데 꽉 차있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기분이 좋은 것 같습니다 저의 영화의 운명은 여러분에게 달려있습니다 설계자의 운명을 여러분들이 재밌게 오셨다면 SNS에 설계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설계자에서 월천 역할을 맡은 이현욱이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귀한 시간 주말 시간에 이렇게 오셔가지고 영화 관람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감사합니다 오늘 날씨도 좋은데 여러분들 행복한 하루 보내셨길 바라겠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치원 역할의 이무생입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우리 동원씨도 계신데 괜히 땀이 나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설계 당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영화 보시고도 설계 되셨죠? 네 네 저도 이 영화 보면서 재밌게 봤고 설계 당했습니다 그런 만큼 설계 당하셨다면 주변 지인분들께도 설계해 주십시오 네 다음 주까지 저희가 무대 인사 열심히 돌겠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 네? 어 너무 감사합니다 또 다른 영화 그 기대의 시각으로 또 한번 봐주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행복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영일 역할 맡은 강동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지금 영화 보신 거예요? 네 아 네 영화 재밌게 보셨으면 하고요 네 영화 재밌게 보셨으면 네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 그리고 이제 주말 얼마 몇 시간 안 남았는데 네 남은 시간 행복한 주말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설계자 감독 이호섬입니다 안녕하세요 설계자 감독 이호섬입니다 주말에 저희 영화 보러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부디 영화가 좋은 기억에 남을 수 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설계자는 이렇게 멋지고 진짜 대단하게 대단한 배우분들이 진짜 여련을 펼친 작품입니다 부디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제 기억할을 맡은 이미숙입니다 감사합니다 영화 재밌게 보셨어요? 네 이렇게 날씨도 좋은데 밖에 안 나가시고 이렇게 한국 영화 전 영화 참여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진짜요 저희가 그 굉장히 추운 겨울에 찍었었는데 이렇게 화창한 봄날에 여러분들을 만나뵙게 돼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남은 시간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양경진 역할 김신록입니다 반갑습니다 박장 찾아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영화는 보는 재미도 있지만 또 영화 끝나고 씻고 뜯고 맛보는 재미가 있잖아요 나가서 저녁 드시면서 설계자 이야기 막 재밌게 하시고 옆 테이블에서 뭐야 뭐야 설계자가 뭐야 이러면서 예매할 수 있도록 많은 홍보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영화 보러 와주신 게 너무 감사한 마음에 좋은 추억을 남겨드리고자 특별히 세 분만 세 분께만 이렇게 설계자 스페셜 굿즈와 함께 카메라를 들고 나오시면 강도원 배우님과 우리 설계자 팀과 함께 사진 찍을 수 있는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는 랜덤으로 뽑겠습니다. 아이엘에 17번 계신가요? 아이엘에 17번 계신 것만 축하드립니다. 휴대폰 소시하시고 나와주셔서 감사하겠습니다. 제이엘에 3번 계신가요? 축하드립니다. 아이엘에 13번 아쉬운 소리만 들리고 F열은 안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F열의 13번입니다. 축하드립니다. 계신가요? F열의 13번 축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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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어울리는 거 저 키 차이가 없는데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영화 재밌게 보셨나요? 네 네 저희는 한 발자국만 더 다가가서 여기서 인사드리고 물러나겠습니다 차렷 인사 감사합니다 네 아니 그럼 기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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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물은 왜 나오셨나요 진짜 예전에 던지는 애들 있었다는 우리 엄마가 나오지 말고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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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